. . .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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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나는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. 아마 나는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합니다. 서울에서 부산은 전혀 얼지 않아요. 버스 타고 가면 4시간 반 걸리죠. 캔맥주를 마시면서 그대 보러 갈게요. 캔맥주를 마시면서 그대 보러 갈게요. 아리스토텔레스 인마늘 칸트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칼마스 지금은 프로이트 선생들도 내 앞에서 아무 말이 없네요. 선생들도 내 앞에서 아무 말이 없네요. 저희 둘쪽 아리스토텔레스 emot화 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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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